자 여러분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여러분 더 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가 갈등이 있었다는 뉴스가 오늘 막 도착했네요 마이크로소프트서는 흩었던 엔비디아의 의존들을 낮추려고 할 겁니다 AI 반도체 칩을 자체 개발하기도 하고 다른 회사인 AMD 같은 회사에 구매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계속 비상값을 주고 AI 반도체를 사야 된다는 거죠 엔비디아는 어떻습니까? MS가 꼼짝 달성 못하게 묶어 놓는 겁니다 엔비디아 제품에는 절대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갈등이 이번에 표면이 됐네요 제가 이름 갖고 있는 견해는 엔비디아의 AI 칩이 아무리 특별하다 하더라도 기술은 평준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 2배 3배가 비싸게 되면 엔비디아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기술력이 떨어지지만 AMD가 AI 가속기 GPU하고 고대역품 메모리가 합쳐진 소위 AI 슈퍼컴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핵심 엔진인 GPU를 엔비디아 제품은 아니고 AMD는 인스틱트 제품, 인텔은 가우스라는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간 시간 객차를 두고 지금 쫓아가는데 가격은 훨씬 저렴하죠 MS는 당연히 여러분들 AMD도 사 쓸 수 있고 앞으로 인텔도 살 수가 있고 엔비디아에다 살 수가 있어야 가격 협상력을 가질 수가 있죠 그 엄청나게 비싼 AI 반도체를 계속 엔비디아에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근래에 한국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엔비디아를 많이 샀는데 엔비디아의 주식이 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비싸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설비 투자라는 것이 계속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 가격이 그렇게 계속 고공을 할 수가 없다 한번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미래일이니까 MS가 보시기 바랍니다 대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엔비디아 이름 칩이 너무 비싸다 이야기죠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AMD 칩을 쓰려고 한다 이야기죠 그런데 엔비디아는 AMD를 사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새 GPU를 쓰려면 우리가 만든 전용 서버렉도 구매해야 된다 여러분 이 서버렉이라는 게 뭔가 아니까 이런 겁니다 이 안에 서버도 넣고 네트워크 장비도 넣고 케이블로 넣고 하는 일종의 뭐라고 하죠 이렇게 전문에 보셨지 않습니까 마이클 델이라고 델 컴퓨터의 오너가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엑스 스페이스의 수천대의 여러분들 AI 슈퍼 서버를 여러분들 진전한 걸 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서버렉입니다 서버렉 이거를 우리가 만든 걸 사라 가격이 어마어마 비싼 거예요 그리고 이걸 쓰면 그다음부터는 AMD 제품 같은 걸 사용할 수 없는 반드시 엔비디아 제품만 사야 돼 미쳤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엔비디아 MS와 GPU 문제로 갈등 우리가 부르는 게 값이니까 우리 GPU 그래픽 처리 장치 사려면 끼어서 전용 서버렉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새로운 블랙웰 B200 GPU가 탑재된 서버렉을 두고 의견 충돌을 불렸다 어마어마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아니 서버렉은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우리가 당신들이 만든 서버렉을 도입하게 되면 다음에 AMD 같은 걸 구입해가 사용할 수 없다 우리가 자체 개발한 맞춤형 서버렉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갈등이 벌어진 겁니다 엔비디아는 우리 거 써라 여기 나오네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새로운 전용 서버렉을 도입할 경우에 추후에 AMD의 경쟁 GPU로 전환하기 어려워진다 어차피 GPU라는 것은 추론 단계에서는 NPU 신경망 처리 장치로 대체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여러분들 곧 뭡니까 엔비디아의 GPU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AMD의 인스턴트나 아니면 인텔의 가우스처럼 약간 저렴한 칩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는 것 지금처럼 어마어마한 마진을 엔비디아가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은 계속 여러분들 꽉 붙잡아 두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무리한 요구를 한 겁니다 갈등이 벌어진 거죠 이렇게 엔비디아가 결국은 이제 물러선 거죠 일반적으로 대형 클라우드 제공 업체들은 아마존 웹서비스나 구글 웹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웹서비스들 자체 맞춤형 서버렉을 구축하고 다양한 종류의 AI 칩을 사용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 아니까 이게 서버, 네트워킹 칩, 케이블 이런 걸 다 구입해야 하는 이게 굉장히 비싸네요 네트워킹 칩과 케이블은 2023 초까지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의 제품에 지출한 비용이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했다 코가 끼인 거죠 담당자는 어떻든 대출을 올리려고 하니까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강요라는 거지 않습니까 사는 게 전쟁입니다 사는 게 보니까 이게 서버렉입니다 이게 서버렉이고 서버렉 보시게 되면 이 서버렉을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엔비디아의 이런 GPU, 가속키 그다음에 이런 걸 다 엔비디아의 CPU 같은 걸 와가지고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여기 이야기하는 델, 그다음에 슈퍼마이크론, 마이크로 이런 데가 이제 서버 제조업체죠 서버 제조업체 어쨌든 이 친구들은 독점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서버렉은 데이터센트나 서버룸에서 서버, 네트워크 서버는 컴퓨터입니다 네트워크 장비, 스토리지 장비 등을 효율주를 설치하고 관리 위해 사용되는 구조를 말한다 보시게 되면 자체 제작한 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규정이나 이런 거 엔비디아가 돈을 많이 벌고 지금 이제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코를 깨가지고 뭡니까 오래오래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AMD나 인텔이 좀 더 분발해가지고 AI 가속기를 조금 더 여러분들 더 빨리 출시를 해서 엔비디아 여러분들 마진을 좀 줄여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좀 많이 길어졌네요 3, 6, 18 2시간 한 30분 정도 렉카가 여러분들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겁니다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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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크 서버렉 자 여러분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